이 노래는 왜 이렇게 읽는거야? 어느거 먼저 읽을까? 이거! 제목이 뭐에요? 작가사람이야 사람 잘 읽었어요 예하 예로살렘을 시나 예를 오고 가는 길이었어요. 그렇지. 그렇지. 물가 오는 종이 햇볕이 속은 것을 지키고 목을 말랐어요. 오 맞아요. 오 꽃은 찾았지만 나무 함부로 보이지 않았어요. 윤리오는 침을 바위에 내려놓고 앉아 물을 마쳤어요. 아 시원하다. 이제 영상 살 것 같구나.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걸까? 윤리오는 고개를 가끔 걸으며 빵을 꺼내 먹기 시작했어요. 와 너무 재밌는다. 빵이 어디있어? 어디 빵을 뒤에 있나? 여기 심장이 빵이다. 아 여기 있네. 빵이다. 여기 있다. 그렇지. 애기가 먹으려고. 어 맞아 맞아. 왜냐하면 이 아저씨의 아기인데 너무너무 보고 싶어. 안무의 졸에 대해서. 그럼 이쪽으로 가서 보여줘요. 그러면 볼까? 이거 한번 읽어볼까?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? 쿵 소리에 깜짝 놀라운 길을 돌아보자. 아 세 명이 정도가 버텨오고. 저 서 은행상도다. 아니겠어요. 어머나. 어머나. 이 사람들인가 봐. 그렇지? 네. 어떡하지? 이게 누구예요? 아까 그 아저씨예요. 아까 아저씨인데 이 도깨비 아저씨들한테 모든 걸 다 빼앗겼나 봐요. 어떡해요. 그렇죠? 모두 다 뺏겼어요. 피도 여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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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피나요. 맞아요. 눈물도 흘러요. 이거 보세요. 울었어요.